이번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우, 진짜 잘했어. 그냥 봐라, 어우... 엄마, 빠졌다! 가사님의 형제가 지금 시작하러 왔습니다. 빨리 준비해. 누가 들어가기 전에 저 자리에. 헐 자리 나왔는데 똥 싸야 된대요 몰라요 오빠들 갈게요 갈게요 가시다 승헌 승헌 오빠들 누가 버리고 갔다 승헌 아팠어 야 끔찌야 승헌 가져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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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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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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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 가자 가져갔어? 왔어? 왔어 왔어 오빠들 왔어 왔어 오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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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쇼 가라앉시 오가쇼 으으 jer 기대들 이유내十 남성놈이 없으니 승헌이 많이 울어요 여전퐈 아 그쵸 지금은 숭어가 제일 보라지는 어디 거지 같은데 입은 고급이야 보라지는 어디 거지 같은데 입은 고급이래 누가 그랬어?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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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챘다! 거였다 거였다! 뭐야? 감시? 왜요? 아 왜 이래? 뭔데 뭔데 뭔데? 감시? 왜 이래? 감시 감시? ! 뭐아이야? 숭어네 숭어네 옆으로 쬐 돼 와 막 가져간다 손맛 삶으면 빼라 선생님 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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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막 가져간다 손맛만 손맛 빨아 그냥 손맛 선생님 선생님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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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다 씨 아 팔 이뻐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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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 빵빵하다 쟤 완전 잠겼는데 쫙 끌고 가지는 않는다 자기들이 무슨 괴롭히는 괴롭히는 낚시하는 것 같아 졌어 졌어 기다립니다 어 가져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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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니까 마지막에 가져간다 아유 한참 기다려요 여러분들 어떠냐 하면 한참 기다리니까 그때서야 마지막에 툭 가져간다 뜯어 바로 어 야 너무 쎄 길이 너무 큰데 여기다 뒤로 갈게 어 아유 기다려 기다려 감성놈이 형 감성놈이는 우와 씨부네 우와 수로가 아니야 야 야 감성놈인데 곱곱 씨부네 오빠들 감성놈 겁나 커 야 오짜데 다 씨부네 감성놈이야 수호하지 않았는데 야 야 야 야 이리와 감성놈이야 아 다시 해야돼? 어 감성놈이야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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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성놈이야 야 씨부네 야 하하하 뭐지 알았어 역시 용준놈은 내 자리다 그렇지 좋았다 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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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좋아요 좋아요 자 육시 감시 감시 나왔어요 20년인데 감시야 크다 4.5만 되겠다 와 감시 나왔어 감시 도와 감시 나왔어 아 40만 67 되겠는데 와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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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크다 턱 턱 턱 턱 턱 치길래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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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턱 떼는 게 와 나 진짜 또 숨어라고 생각했거든 아 숨어치고 어 힘 뭐야 빨리 힘이 빠졌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오빠들 가훈 씨 겁나 큰 거 잡았죠 요 유튜브 구독자에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턱 우와 되게 커요 커요 빵이 되게 좋습니다 빵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네 누울치도 오빠들 기다려봐 잠시요 오케이 또 입질하네요 특히 또 입질해요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오빠도요 또 입질합니다 역시 온 눈목은 제자리 신등대 형님도 옷 잡고 간 곳이야 없어 없어? 오 걸렸다 걸렸다 왔어 왔어 오빠들 제발 아이고 어머, 빠졌다. 다행이다. 빠졌어, 빠졌어, 빠졌어. 살짝 물고 있는 거야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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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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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닙니다. 잠시 하나 안 해, 잠시. 어, 이제 왔어, 갔어. 어, 걸렸어, 걸렸어. 벌써 제발 간신기를, 최대한 간신기를 왔어, 왔어요, 오빠들. 됐어, 걸렸어. 아, 이거 무릎을 갔다. 어? 아우 씨. 엄청 크대. 오, 박아, 박아, 꼬라 박아. 동호야, 동호다. 동호, 동호야? 우와. 동호가 올라왔어. 이미, 동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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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호. 진짜 동호야? 우와, 동호가 올라왔어, 오빠도 동호가. 야, 동호다, 동호. 농호 올라왔어. 우와, 들어봐, 들어봐. 사장님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농호예요. 네, 농호 올라왔어. 엄청 커요, 농호. 농호, 이거는. 농호 귀하지. 막장 같은 거 이렇게 싸먹어서 먹으면 된다. 저기, 양파 같은, 양파 있지. 양파 해갖고 싸먹으면 된다, 레카 동생. 큰 거에다 구춰볼까? 엄청 커. 이따가 갈 때 건져놓으면 되지. 네, 우선 얘기하십시오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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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진짜 왔어. 왔어. 어, 걸렸어. 왔어, 왔어. 진짜 왔어, 진짜 왔어. 걸렸어, 걸렸어. 왔어. 야, 감정봄이야. 감정봄이야. 진짜 대박. 마지막에 대박, 대박, 대박. 왔어, 왔어, 왔어. 승 안 이래. 빨리 해. 회복. 언니, 언니. 오호옥옥옥옥옥옥옥옥옥옥옥. 힘쓴다, 힘쓴다, 힘쓴다. 아, 아이고. 그냥 안 입으셔주셔야만. 에이, 찔. 천천히 거고요, 아이고. 나이velmente 살아있던데? 살아있어. 빨리 가야겠다. 오늘 내일 싸우러요 빨리 가자 빨리 갚수 여러분들 안녕 오빠들 고맙습니다 짠짠짠 짠짠 감성동 좀 먹어볼게요 뱃살이에요 뱃살 등산아 형님 뱃살 먹으라고 하더라구요 아우 탈진열 어떤게 부었나? 딱딱하다 야 뿌린게 맛있는데 응 지가 알아서 일어났네 이 냄새 땐 묻혀가지고 그런가 봐 지금 아우 탈진짠 여기랑 풍자에게 계속 기다렸거든 어머 왜? 아우 감성동이 잘하네 이거 아니 근데 아까 달라고 엄청 앵잉거렸는데 근데 혓바닥으로 한 번 살더니 이거 안댄비야 그래 안먹어? 햔데? 귀신이네 귀신이야 회를 진짜 풍자 회를 진짜 풍자가 잘 알아 이제 봐라 이제 분명히 돌더미에서 올라온다 안녕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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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맛없는 부위 줘서 그래 그래 먹어 먹을지 이제 봐봐 달라고 손 내미납니다 봐봐 기름이 좀 찼다냥 그러고 있네 기름 찼지 풍자야 네가 회 하나 집어서 네가 이 입으로 가져가려고 해봐 손을 손 땡기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오뎅이 관심 보이지 말라고 어 기름이 좀 찼나 본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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